만나는 offset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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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여기가 바로 오후, 당신의 대신이 감사합니다! 우리의 만났던 맥주 태물이야 아직도 눈을 따뜻혀 어두워져나 본다는 걸처럼 나 맘을 기다려 감사합니다 아 저 독선의 외로운 각도 그가 정말 내 운명이 받는다면 아무리 밀어내고 돌아선대도 감사합니다 한양성 서방 찾기 찾기! 한양성 서방 찾기 찾기 찾기! 한양성 서방 찾기 한양성 서방 찾기 오오오오오오 FO 오오오오오오 halo 그니까 wardel natin 아오이책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연저rif이 오셨나요? 네 여러분들이 덕분에 힘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속드린대로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꺼내주세요 다 꺼내신 것 같으니 그러면 모여볼까요? 시작! 5 4 3 2 1 네, 우측이요 5 4 3 2 1 지칩니다 시작 5 외롭지죠? 4 3 4 2 1 후즈의 보관리죠 네,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, 포토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후! 와아아아 네,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뷰 소중하게 찍어주신 사진들 개인 소장만 하지 마시고 블로그나 SNS,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? 네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샵 김종삭기 샵 저희 배우들 이름 예를 들어서 샵 이재영 샵 박형석 샵 서지유 이렇게 태그에서 게시물 남겨주시면 저희가 5만원 상당의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소통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남은 하루 돌아가시는 길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드려올까요? 박형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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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안녕 여행 하이 민 Turkey